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개장시황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셋이 여기서 뭉쳤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원래 댓글을 안 보거든요 약간 들어오고 전에 봤더니 교수님 말씀이 없으시다고 자꾸 눈치를 주잖아요 그럼 원래 말씀하시다가 지금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시간에 말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조금 꾸물꾸물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스프드도 하죠? 네, 오늘도 게임스탑이 조금 가면서 조금 불안한 왜냐하면 게임스탑 가면 딜을 이어서 AMC 따라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실업수당 시청 건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10만 건 이상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갈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심련물 국채의 수익률과 연동이 돼 있어요 시장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막상 진행이 되면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선물이 돌아갈 때는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 약간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작은 기업에 연영을 미치는 게 아니고 큰 기업에 연영을 미치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딱 어제 장이 좋았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아마 대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같은데 시청 상위 종목들이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종목수로 많이 올라가는데 얘들이 못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보면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이제 좀 답답하신 거죠 실적 좋고 다 좋은데 못 가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년을 국채의 수익률이 가면 어쨌거나 경계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천만 다행인 것은 테슬라가 반등했는데 오늘 또 한 번에 테슬라에 대해 악자가 나오면서 주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무슨 악자가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델 Y에 대한 판매 중지 그 다음에 오늘은 모델 3 공장이 3월 7일까지 가동을 중지하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칩 부족이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물어봅니다 블룸버그 보통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뭐 반도체 10부족이라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이게 아니고 노 코멘트 이런 식이 나오니까 뭐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의욕을 삼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테슬라가 어쨌거나 이런 약간의 의욕을 낳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이 많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금융과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금융은 오늘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에너지도 제가 이제 한 달 반을 엑슨버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에너지의 흐름은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 연초 대비해서 한 달 반 만에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 더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종목만 빠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요 대체로 다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에너지가 벌써 한 4, 5일째 계속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3.6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또 똑같이 금융이 들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경기 민감주 혹은 가치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 못 간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 업종이었지만 상당히 최근에 많이 가고 있다 제가 오늘도 또 한번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금융주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주 한번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금융 산업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스탑이 오늘 올라가는 그런 이유인데요 어제 얘기했지만 CFO 진벨이 3월 26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답니다 그만두는데 이걸 왜 그만두는지 상당히 의견이 많았는데요 전문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지금 라이언 코엔이라는 분이 과거 반려동물,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업체의 CEO였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일로 와서 지금 CEO를 하고 있는 건데 라이언 코엔하고의 어떤 마찰이 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벨은 그냥 과거에 우리 과거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자 라이언 코엔은 무슨 소리냐 바꿔야지 온라인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처음에 약간의 뭔가 알력이 있었는데 사실 라이언 코엔 CEO에 밀려났다는 보도가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환호할 일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장 끝나고 30분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 시작했는데 30분 만에 더블 수익이 났고요 두 배의 승이 났고 그거에 또 두 배까지 장 끝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무회도 숏스키즈와는 관계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뜨겁게 올랐다가 떨어졌던 그렇죠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공무회도를 장을 올려버리면 공무회도가 따라 붙거든요 지금 따라 붙는데 다시 한번 제2회 대전 그러니까 또 라운드2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제가 보고 왔는데요 레딧의 월스 배치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서브레딧이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도 뭔가 센티먼트를 지수화시켜주고 보여주고 많이 얘기하면 이게 파란색이 많아지면 긍정적으로 매수하자 돌기가 앞으로 이런 거거든요 한국말을 치면 뭐 영차 영차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이죠 하나는 게임 스타 AMC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매수를 부르집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월스 배치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350만 명이거든요 미국인 개인 투자자들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제가 보기에 딱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막 흥력하는 거죠 지금 주가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금도 선두에 있는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앞에서 계속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누가 한 방에 쫙 끌고 가는 그런 약간의 뭔가 시세 조종?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 기사가 없을지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빠르게 따라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온 하루는 상당히 공매도 세력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종목이 게임 스타 두 번째가 AMC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가 테슬라 네 번째가 필란티어수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센티먼트를 보여주고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AMC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스타일로 오늘도 한 번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OTA 기업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북킹홀딩스가 실적 발표한 4분기 호전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4.28이었는데 마이너스 0.57이 나와주면 상당히 좀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행 수요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누구였죠? 그 트리브 어드바이전인가요? 그분도 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북킹닷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회사인지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그 북킹이 아닙니다 이 북킹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북킹인지 알고서 반면이니까요 그래서 그 북킹이 아니고 이런 북킹닷컴 그다음에 프라이스라인 역객매한 회사죠 이런 거 아고다 이런 거 저희는 아고다의 아이디가 있는데 비행기 호텔 싸게 예약하는 사이트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회사입니다 여기가 익스피디아 트리브 어드바이전가 있는데 사실 북킹으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약도 있고요 오픈도우라고 하는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오픈... 오픈도우가 여기... 아 여기요? 아 오픈 테이블 오픈 테이블 예약하는 거거든요 예수랑? 교수님 아시잖아요 네 여기서 예약하고 가시는데 어쨌거나 이게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어떤 희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격 의료회사 한국의 지금 총 50종목 중에서 탑 50종목 중에서 한 40위권에 있는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0.24인데 0.27로 발표하면서 조금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텔라닭을 버린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1등 원격 진료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마이너스는 어쩔 수가 왜 아직까지 적자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의 적자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점점점점 더 이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만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똑같은 회사가 얼마 전에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안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한국은 불법이고 미국은 잘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빨리 한국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풀려고 벌써 한 5, 6년이 넘었죠 그때 한참 계속 갑론을 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의료 사고를 막으려면 하선 안 된다 반대쪽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갑론을 박이 너무 많고요 도대체 양쪽에서 다들 펀딩을 대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대변할 보고서들을 써서 배틀을 붙으니까 이게 정말 저도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의사 집단들이 굉장히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야고 땅이 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나왔는데 실적이 이거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 끝나고 나왔을 때 장이 올랐거든요 이게 막판에 한 2, 3% 올랐는데 지금 반대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EPS는 2.81 대비해서 3.10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사상 체험으로 5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픽 매출도 전연동기 비트 47% 증가했고요 데이터 센터 역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가까이 증가했는데 하나 자동차 부분 자율주행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가 흠이 된 거예요 저게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들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왜 안 됐냐는 어떤 그런 약간의 예측지 못했던 실망감 나와주면서 지금 거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자동차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자체가 멈추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빠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실적이 나온다면 뭘 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실적이 나오자마자 마켓 비트 가져갖고 거기서 아이비들이 어떻게 의견을 바꾸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미 코엔이 먼저 목표 주가를 대거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자율주행 부분은 크게 그렇게 실적에 지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이비가 제가 보기에는 더 올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자율주행 부분이 좀 감소했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분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엘브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이제 여성 속옷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뭐 여성 속옷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안 팔려갖고 거기에 부진했는데 그 목욕용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엄청 팔렸답니다 집에서 목욕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출근 안 하면 목욕 더 자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된 그 이혼의 사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남편한테 이상한 냄새 난다 아 그래서 막 이혼하고 우리 남편이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더니 막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혼한 거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또 안 씻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기사를 가져오는 거 볼 때 저는 궁금한 건 제가 엄청 찾거든요 근데 목욕용품이 많이 팔리면 저도 막 집에 있으면 안 씻거든요 잘 근데 굳이 더 많이 씻었을 집에 없으면 더 씻나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도 집에 계실 때 잘 안 씻으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밥 먹는 거랑 씻는 거 말고 뭘 하나요 어차피 내일 씻을 건데 오늘 꼭 씻자니까 아 어차피 출근 안 하면 출근하면 매일매일 씻는데 출근 안 하면 이후날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씻고 물도 절약하고 이렇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제가 농담 웃게 얘기했지만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많죠 매출이 엄청 증가했어요 모금융품 판매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실적이 굉장히 일조한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또 한 번의 강력한 1분기가 어딘가 했었을까지 얘기했거든요 원래 이 기업이 굉장히 부진한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소금 모델들이 전부 다 백인 말라있는 여성을 상품하는 거 아니냐 비단이 남아서 안 팔렸는데 어쨌거나 목욕용품이 팔려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약간 수습객끼를 남기고 속옷은 안 팔리는데 속옷은 안 팔렸다 아니요 목욕용품은 그럼 사람들이 목욕하는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회사를 매일 출근하면 그래도 집에서 목욕하나요 그럼요 회사에서 누가 목욕을 해요 동네 사우나 이런 건 안 나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여기서 말리지 않으시면 이 프로님 뭔가 실수하시겠는데 저는 그런 학교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 상황은 이 종목이나 아니면 이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상황인지 덜 팔릴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는 게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끼리 야간이니까 약간 성인 방송을 하면 그 속옷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게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속옷은 바깥에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옷을 새로 완벽하게 예쁜 특히 빅토리아 시크릿은 비싼 속옷이에요 비쌉니다 비싼 속옷 저 속옷을 사는 건 남에게 보여주려는 속옷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 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막혔기 때문에 보여줄 일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거는 안 팔릴 거다 그런데 목욕용품은 저도 감이 안 오네요 감이 안 오다 자 이제 오늘 핵심 기사로 넘어갑니다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이 일단 가동이 중단시켰습니다 3월 7일까지 직원들한테 휴가를 가라는 공고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반도체 10부족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것인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블룸버그가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슬라에서는 입장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묵묵부담인데 우려가 되는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최근에 Y부터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1등급 아닙니까 테슬라가 지금 거의 12조원 가까이 모여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극적으로 지난 이틀 전에 많이 빠지다가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뭔가 숙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것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실제 지금 월가의 기사에도 이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져보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슬라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블룸을 혼자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좀 모델 Y까지 이어지는 그런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점점점 의심의 눈초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정과 추측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 모델 Y의 중장기적인 결합 그럼 그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송에서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애플카하고 현대차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헐값으로 나왔던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구축하고 그런 엔지니어를 갖추고 벤더를 구축한다는 건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설계하고 인프라 노하우 협력사를 구축한 나라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델 Y라든가 새로운 어떤 자동차를 리뉴얼하고 새로 개발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메카닉한 노하우 전통적으로 미국 공장들은 그런 노하우를 자꾸 유실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걸 내부에서 자꾸 재고하면서 유지한다?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가 하나 살짝 터진 게 아닐까 단순한 부품 결함이 재고 부족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제조 라인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정보부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가정해보자 라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문제가 단기적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PD님은 이때 자막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나 뭔지 알죠 요즘은 테슬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저는 이틀 전부터 얘기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만 안 하고 있는 뿐이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칩 부족 아니에요? 칩 부족은 기본인 것 같아요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니까 전기차는 한 3,500개가 들어가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얘기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 아직 얘기 안 한 거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델 Y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우려가 많았거든요 우려가 안 된다 의자가 막 떨어진다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팩트니까요 어쨌거나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T라고 하는 국제운수항공협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건 조금 보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올여름 항공예약 현황이 작년보다 부진할 거를 예상하면서 지금 보시 표를 보면요 2019년 녹색은 2019년 정상적일 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작년도에 쭉 올라가는 약간 많이 쳐져 있지만 더 못 가는 모습이 빨간색이 올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정상 대비해서 78%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항공업계 자체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둔다든지 그러니까 한자리 뛰고 한자리 앉힌다든지 그런 비용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탈 때 검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안 맞으면 맞아야지만 태운다든지 이런 식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걸리는 데서도 불구하고 Z라고 하는 ETF 항공업계가 몰려있는 ETF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에 점프하면 달 수 있던 거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의 한 7, 8%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버블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버블이 뭐 다 기술자에 끼는 게 아니고 일반 종목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약간 버블이기 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웬만한 자산에는 다 버블이 조금씩 끼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항공업계 똑같이 실적을 판단하고 또 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좀 실적이 못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항공업계가 나왔지만 만약에 크루즈 업계가 나오는데 크루즈는 더 늦지 않을까 크루즈는 정말 더 늦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구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세금 붙이는 거 미국의 메릴랜드주가 처음 미국에 처음으로 부과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 구글이 법원에 가서 항소할 것 같은데 제기할 것 같은데 일단은 광고당 2.5%에서 10% 세금을 부과한다 해서 이걸 부과해서 받으면 대충 2억 5천만 달러 수입이 예상됩니다 주에 여기서 주치사가 뭐라고 했냐면 공교육비에 쓰겠다 밥도 먹이고 책도 사주고 그래서 주에 있는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 구글은 약간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보기에 가장 감노물방이 많은 기사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이미지 불가져 있죠 그래서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에 세금 부과한다 이게 저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런 고민들 지금 더 계속할 거고 누가 저게 어떤 불협화함이 끝나서 자리가 잡임하면 이제 그다음 또 다른 데서 부과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세금 또 발원께 간신히 얻었으니까 한마디 해도 되죠 아까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 티켓이 고관여 제품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제 정확히 말하면 꼭 내가 저길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꼭 가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또 뜯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와서 너가 방역 상태가 괜찮은지는 네 돈 내고 네가 확인받아 캐나다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게 진짜 실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맞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도 실제 실적이 실제 실적이 예측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개편 때문에 좀 뒤로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 상황 보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판매 늘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했네 당했어 왜 이렇게 말 편하게 해주나 했더니 아 진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S&P500의 0.34% 다우가 0.12% 거의 약부압 정도 수준이고요 마스닥만 0.59%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맨 위에 ARKK ARK 이노베이션 ETF를 맨 위에 올려놨는데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그냥 말씀드려보면 ARKK가 이틀 전에 상당히 큰 유출이 있었거든요 거래가 폭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쪽도 말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 주변이 노이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테스트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도 좀 예의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그냥 테크 쪽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테슬라가 2.77%가 빠지고 있고요 펠런티와 같은 성장률이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엑스모비같이 에너지 같은 것들은 광고압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도 약보압 엔비디아는 2% 중반대에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약보압 구글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어제의 흐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냥 하락의 높낮지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AMC하고 엔터테인먼트 저기 뭐죠? 게임스탑을 보시면 좋은데 아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한번 가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이 오늘 현재 74%가 올라가세요 159달러네요 어제만 40달러였는데 어제 어제 몇 배가 올라온 겁니다 4배가 올랐네요 어제 이맘때 주가 대비 4배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던 건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융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에너지에 이어서 금융주도 말씀드릴 건데 금융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PR도 있고 접어주고 또 아시겠지만 배당도 꾸준히 주고 지금 이제 금융주가 약간의 상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정말 금리가 올라온다면 최대 수혜주인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은 Earning Revis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익조정 비율이죠 올라가면 이익조정 비율 이익이 올라가는 거가 더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익 올라갈 때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갈 때 그만큼 이익 상향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건데 그럴 때 S&P 여기 노란색이요 S&P500을 차지하는 금융주의 비중인데 어쨌거나 금융주의에 대한 이익조정 비율이 올라가면 S&P를 찾아가는 금융주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같은 방향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딱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빠르게 금융주의에 대한 이익조정 비율이 양호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P500 대비 금융주의에 대한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체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전체를 기관으로 보게 되면 S&P500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입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익조정 비율이 내려오지는 않겠죠 실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오지 않을까 금융주는 여러분들 아마 JP몰가 CS가 됐든 시티가 됐든 가져가는 게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정 그게 아니라 그러면 XLF라고 하는 금융주 ETF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금융주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과 다르게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보고요 답하고 그 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게임스탑이나 코스나 다 같은 기업입니다 게임스탑이 가면 AMC에 가고 AMC에 가면 코스 같은 의류 업체인데요 이런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이 가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게임스탑 넘어가고 베스트바이가 실적이 나왔는데 현재 5.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EPS는 3센트 초과해서 3.48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동일점포 매출이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매점 같은 경우는 동일점포 매출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약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포 숫자가 늘어나서 매출 늘어난 건 안 쳐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만약에 늘어나면 계속 매출이 커지겠죠 그래서 동일점포 매출을 해서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못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 베스트바이가 처음에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붙임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가 일단은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이 184억 달러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엄청 나왔습니다 일단 EPS는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매출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이익은 적자겠죠 그런데 일단은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시간에서 2.9%가 올라간다 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대둘러 가서 제가 이제는 모더나 적정 주가를 계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 보시면서 한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셔서 184억 달러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페어는 유명한 게 아니라 넘어가고 가구나 이런 홈 집에 들어가는 그런 용품 만드는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거 실적이 잘 나왔다 넘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잔 크루즈도 보게 되면 1.9%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크루즈 같은 기업들은 어쨌거나 바닥을 찍었다는 인상이 강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실적만 보지 않고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잠겨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얼마나 예약할 거냐 이런 거 본다고 그러면 저는 제일 늦게 될 수 있는 게 저는 크루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 정도 보시면 아까 테라당을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다른 이유로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AMC 같은 극장, 영화관 체인들 그리고 항공주들, 여행사, 카니발 같은 크루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안 될까? 아니면 갑자기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장 봉장님은 금방 되지는 않을 거다 뭐 풀인다고 바로 크루즈 가겠니? 크루즈는 그렇죠 크루즈는 공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떠다니는 자체가 그런데 아니 극장은 AMC 엔드테인먼트는 뭔가 다르시기 요구해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주가가 안 좋았어요 넷플리스가 인기 끌 때부터 비단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극장 갑니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집에서 넷플리스 영화 보지 그러니까 원래 안 됐던 게 더 안 좋아진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의 80-90%의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이게 미국 시장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약간의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서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그냥 원래 가는 길을 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극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에 TV가 등장했었을 때도 극장의 위기를 다들 그때 걱정했었거든요 그때 극장 비즈니스가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어요 스스로 본인들의 아이덴티파이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그래서 팝콘도 팔고 그리고 극장이 좀 더 대영화 스크린도 크게 하고 사운드도 좋게 해서 극장용 영상은 따로 있다 TV에서 보는 것과 달리 그래서 그때 배넌이 뭐니 큰 어떤 스케일 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극장이 소규모 집단 그룹핑의 어떤 우리 옛날로 따진 비디오방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하나씩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CGV 같은 경우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요즘 많죠 매물로 내놨잖아요 팔려고 저는 틀리면 저는 요즘도 영화보러 다니거든요 그러세요? 요즘 사람 없을 텐데 사람 정말 없고 좋아요 정말 없고 좋아요 혹시 뭐 주무시라고 오늘 뭐 3시 심야영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정말 뭐 잠자기도 좋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니 근데 그런 특수한 분을 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잘 안 가시겠죠 물론 데이트 하실 분들은 뭐 가서 하시겠지만 그 층도 적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찝찝해서 안 가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있고 다만 항공은 제가 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아직 밀접한 관계에 저도 있어가지고 타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저는 아직 그렇게 빨리 안 될 거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실적을 좀 실적이 바다가 찍었다는 내용보다는 실제 몇 명이 오는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더 볼 혹시 뉴스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여기 딱 가시면 야후 여시면 아 지금 없어졌네요 앞에 아까 딱 있었거든요 실업수당 실적 건수가 원래 82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73만 건이 나왔으니 거의 10만 건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좋아지려고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고용은 잘 나와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물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적어도 오늘 같이 그러니까 고용이 진짜 계속 좋아지진 않겠지만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더 막 좋아진다고 그러면 진짜 실업자가 실업률이 과거 한 3%까지 빠진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걱정 안 하시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핵심 화두인데 어쨌거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인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갖고 그걸 빼고 보시라고 다만 이제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좀 속이 쓰리죠 저도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많이 안 빠지고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요 잘요? 네. 엔비디아도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반에 낙폭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별로 그냥 뭐 이 정도 별로 그렇게 많은 폭이 아니고요 저는 두 분에게 오히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아무튼 저는 두 번째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하한 제한폭을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당연히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죠 두 번째 답변 하시죠 교수님 질문이 뭐였죠? 산하 제한을 푼다고요? 상하한가 상하한가 제주식 오르는 날은 풀었으면 좋겠고요 제주식 떨어지는 날은 안 풀면 좋죠 저는 요즘 미국 증시도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서 그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 교수님 한 번 얘기해 선진시장 가려고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풀어야 된다고요 풀어야죠 그게 오히려 연장시키는 거죠 왜곡된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겁니다 저희는 의견 얘기했어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조금 예민한 주제라서 그냥 참았다가 두 분이 그냥 말씀하시길래 하면 상하한가 제한폭은 풀어야 한다면 풀 수 있죠 푸는 쪽입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제가 가장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공매도를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지 그 부분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공매도가 풀어야 되는 이유는 공매도를 풀어야지만 솔직히 더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매도 리프를 내는 겁니다 과감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지금 내면 전화 오지 않습니까 너희 광고 끊겼다 협박하고 심지어는 분석하는 분이 짤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면 자유롭게 만약에 매도를 치면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그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매도 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저도 미국을 오래 봐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세게 이해하는 편인데 솔직히 그렇게 바뀌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여러분 재밌네요 네 제가 언젠가 두 분 뵈면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더 여쭤봐도 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진행자가 마무리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오늘 저도 같이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 장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어떨 땐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 재밌게 즐겁게 주식 투자하는 게 그래도 장투하는 지름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부탁드렸는데 이벤트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보부장님 이제 저희 언젠가 회식 날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늦게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진우 기자님께도 더더욱 감사드리고 오늘 증시에는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PRO TV가 준비했습니다 3PRO 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near 신내르게 물어봐